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새우 잇팅 사운드 그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듣고 싶은 아이고 듣고 싶은 듣고 싶은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영상 찍어드릴거라고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던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 다 줄여가지고 그거 단어 반복해드릴거에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정말 정말 많이 요청했었던 청약용 3단을 이어서 찍어드릴거에요 그러면 단어 반복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단어 반복만 하면 혹여라도 소리가 너무 심심하실까봐 아 그래도 제 ASMR 중에 단어 반복 소근소근하면서 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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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이 5개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 귀가 이상한지 오른쪽 왼쪽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귀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은 해볼게요 아이고, 시작할게요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톡톡톡톡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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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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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으면 더 먹지 아 그리고 몇 개 단어들 중에 너무 조금 제가 발음하기 어렵거나 왜 이런 거를 신청했지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다음 단어 탱글탱글 탱글탱글 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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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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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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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크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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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니 motivated 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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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곤소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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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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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나 쿡쿠나 쿡쿠나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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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색 색 스탑-스탑 스탬스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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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 도다 코카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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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으면 도망치 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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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 틴 틴 틴 틴 틴 틴 소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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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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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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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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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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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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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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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스탑, 스탑, 스탑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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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단어 단어 반복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 찍고 보니까 잘 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좀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셋 다섯 뿅